홍콩에 오신 여러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. 꿈과 희망의 도시 홍콩에서 여러분을 만나게 됐네요. 너무너무 기뻐요. 이동할까요? 안녕하세요. 너무너무 보고 싶었던 홍콩 나두 첫날입니다. 아직은 좀 뭔가 정신이 이게 현실인가. 오늘부터 이제 저도 홍콩을 너무 사랑하는 사람으로서 이 일정을 만끽해보겠습니다. 안녕하세요. 여러분 안녕하세요. 여러분 안녕하세요. 자, 인증이 될 것 같습니다. 인증이 될 것 같습니다. 레이홀